이번 수상은 멋진 뿜뿜상입니다. 멋진 뿜뿜상은 길 가던 사람도 붙잡는 멋짐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사로잡았던 팀에게 수여되는 상이죠. 수상팀은 6시부 비글즈 팀입니다. 와아아아아아아아악! 아 너무 좋아요! 아 너무 좋아요! 매치 잘하셨습니다! 비글즈 팀은 이 세상 멋짐을 다 집합시킨 것 같은 착각이 들만큼 엄청난 멋짐을 어필했던 팀입니다. 비글즈 팀의 무대 같이 보러 가볼까요?